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원내대표 있죠. 워낙 지켜서 나한테 공천 주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 공천 구갈할 생각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상민 의원님께서도 워낙 또 당내에서 오른소리를 많이 하셔가지고 혹시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처럼 좀 어려움은 없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데 어떠세요?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도 생각되고요. 저보다도 저 주위에 있는 분들이 공천 그렇게 해서 되겠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공천은 기재명대 직원인 게 아니고 진심이 주시는 거다.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또 거기에 주눅들어서 할 말을 안 하고 또 이렇게 눈치 보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?